안녕하세요. 프로미스 나인 지선입니다. 나는 내 맘 모르지 않쥬. 이거 땀 그냥. 우와 지금 어묵을 자르고 있어요. 와 노장금의 화려한 칼들입니다. 자 예쁜 포즈 갈게요. 하나 둘 셋. 다시 다시 예쁜 포즈 갈게요. 저는 파렴 같았어요 파렴. 물로 돌아가겠어. 내가 먹는 영양제의 개수는 5개? 오 정답. 많이 준 것 같다. 아니 언니가 즙을 많이 먹었다. 내가 두 살 언니니까 끌게. 무슨 논리. 무슨 논리. 내가 하는 건데? 감사합니다.